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알아볼텐데 먼저 전체적인 그림 한번 그려보고 하나하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오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나타 선물이 더 오르길래 장중에 1% 이상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2.5% 이상 오르네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우리 미국 본장보다는 시간의 시장이 조금 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메타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에서 16% 이상 18% 정도 떴었고 그리고 미국의 페이스북이죠 퀄컴이 6% 정도 떴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나타 선물 프로소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반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가 28포인트 프로소에서 2,667 한 30포인트 올라도 아직 2,700이 안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3.9포인트 빠져서 892포인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투자분들께서 거래소를 좀 더 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 기관 쌍끄리로 코스닥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일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가 많이 더 빠지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안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메타라든지 퀄컴이 시간 내에서 잘 올라서 우리 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다른 때랑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웃고 울고 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처럼 실적 발표 시즌이 항상 이렇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올 때는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갈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많이 나왔기 때문에 쫓아갈까 말까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시간 외로 그러니까 미국식 시간급 애프터마켓으로 아마존, 애플, 인텔 다 발표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지장에 좀 온기로서 뻗쳐주면 어떨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중이고요 어쨌든 내일 정도까지 이런 실적 발표 시즌 좀 마무리돼서 좀 올라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FNC 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 계획만 어느 정도 승괄을 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중이고 우리 지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1, 2, 3, 4월 다 빠졌거든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셀인 메이라고 그러죠 5월 달에 팔면 팔아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바이 인 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장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내일 안 오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좀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은 실적 발표에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이 많았고 거래소가 좋았고 콘서트당이 나빴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현장의 소리를 좀 들려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오늘 오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참 없는 것만 오른다고 없는 거 사람들이 안 산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혹은 내가 있는데 저 위에서 산 것들이 오르는 거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리라든지 주가가 이미 거덜난 섹터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한 이틀을 안 가더라고요 약으로 치면은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약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고수분들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약? 야구 야구? 예예 하는데 저보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너는 홈런 타자니 안타를 자주 치는 타자니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근데 이제 홈런을 저희는 치고 싶잖아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한 종목이 대박을 치면 그게 홈런이고 그렇죠 그리고 짧게 짧게 끊어서 수익이 잘 나면 안타를 자주 치는 건데 요즘은 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1루 갔다가 2루로 가야 되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 2루 가다가 이제 저기 3진아웃 당하는 거죠 지금 일단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좋긴 좋았지만 그러더라도 홈런은 바라지 않지만 일단은 그렇다 일단 그렇고요 어쨌든 그러더라도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며칠 전에도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사를 이제 치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때리려다가 저는 이제 데드볼 공에 맞는 봄 맞고 쓰러진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 뿐만이 아니고 요즘 많이 많이들 그런가요? 펄어비스 오늘 펄어비스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았죠 펄어비스가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한 10% 빠졌군요 9.7% 빠졌는데 펄어비스는 어제 오늘 아주 주거라 주거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시장 전체적으로 혹시 우리 탁부러님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차장님께서 다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시장보다는 섹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따상 기억하신 적 최근 있어요 따상? 네 따상 보신 적 뭐 새로 상장했어요? 네 4x4라는 VFX 비주얼 컨텐츠 전문 솔루션 업체라고 하는데 4x4? 네 솔직히 진짜로 막 이게 뭐라 그래 청약에 성공을 하면 뉴스타임 보고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상장한 적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만큼 제가 소식을 저를 늦게 들었을 수 있긴 있지만 시장에 회자가 많이 된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17,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44,200원 보통 4x4면 사륜구동차들에 써있는 게 4x4 아닙니까? 4x4 영상적인 컨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따상을 해버리니까 시총이 바로 4,500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세죠 제 느낌은 어떻게 보면 이게 VFX니까 메타버스 쪽이거든요 메타버스 쪽이 이런 쪽이 옛날에 자연 투스텝 처음 상장할 때라든지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약간 이런 미래성장 먹거리가 있는 종목이 상장을 할 때 상대적으로 수급이 2조로 확 쏠리는 경향이 최근 작년부터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x4가 오랜만에 따상을 했다 근데 없으니까 저도 아쉽긴 하지만 시총 2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갑자기 상장하면서 4,500억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 공모주가 좀 인기가 시들한 상태에서 약간 이제 간만에 뭔가 또 그리고 약간 유통 가능 물량이 되게 적어요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10% 후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이 됐고 오늘 또 장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 겸사겸사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아무튼 숫자가 당연히 나오진 않는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잘 보시고 따라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온기가 뻗치면 조금 그래도 투자자들이 어쨌든 이거 가셨던 분들은 수익이 낫다는 의미잖아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그것들이 시장의 온기로 뻗질 수 있으니까는 그나마 좀 기분 좋게 좀 봤고요 저런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청약하듯이 공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x4 청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신청을 각각 난 얼마 얼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돈을 이제 증거금 넣고 그 다음에 신청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는돈에 비례해서 이제 얼마 이렇게 이제 받은 그 주식수대로 이제 자기가 받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아파트 청약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경쟁률이 되게 높았을 거로 제가 알죠 저는 작아서 아마 기관들은 많이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수천 대일이었습니다 이거 아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일단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스텐 임플란트가 15일 만에 거래 재개를 했죠 새로운 종목 두 개가 거래가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거래 정지 전에 단가가 14만 2700원이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신규 상장이 아니고 재상장을 할 때 상장이 거래가 풀릴 때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200% 그러니까 반토막 아니면 따블 이 호가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도 집에 가면서 이제 저희 마감을 봤는데 최창훈 부장님께서 한 200억 이상 정도 이제 ETF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시코초카는 좀 빠져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보면 7%밖에 안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현재가 보면은 아 근데 이제 시작 자체가 그렇죠 시작 자체가 11만 2천 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깨져서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14만 2천 원쯤 했다가 그렇죠 1월 달에 그냥 한 번에 11만 얼마까지는 한 번에 떨어진 상태로 시작한 거고 그렇죠 이런 거를 매매하실 때 이제 가격 이 프라이스보다 주가보다는 시가총액을 보고 하시는 게 편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가격에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언제 얼마에 시작하는지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기준점이 돼버리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오스템이 아마 2조 정도 됐을 겁니다 저기 우리 거래 재개 전에 그러면 이제 지금 2조 기준으로 지금 얼마인지 만약에 아까 1.8조까지 제가 오르는 거 봤는데 1.7조까지인가? 그러면은 15% 정도 빠진 거구나 뭐 이렇게 감흡을 하면 되고 오늘 지금 종가는 1.6조니까 한 20% 정도 딱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빠진 거고 저는 오늘 시장이 이제 1.6조로 수렴한 거는 이렇게 좀 봐요 그러니까 얘네 가이던스를 회사 줬는데 아무튼 올해 순위 기준으로 한 1,400억 정도는 낼 것 같다 뭐 이런 가이던스 줬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600억 그러면 이제 1,300억 1,400억이면 PR 10배 초반이잖아요 아무튼 뭐 횡령 금액은 원오프로 나간다고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1.5조 이 정도에서는 저는 강력하게 지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수급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매물들이 무조건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나올 거고 오늘도 외국인들 많이 판 것 같은데 펀더멘터리 보면 저는 1.5조 정도가 거기서 이제 약간의 어떤 좀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 같고 거기서 바텀업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 환기고 기관들이 투자 환기면 잘 못 삽니다 사는 곳도 있고 못 사는 곳도 있어요 회사마다 달라요 컴플렉스 규정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기관들은 거의 다 못 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는 좀 불편한데 제가 보면 언제나 펀더멘터리 수급을 이깁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영향을 주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략 한 10배 정도까지 내려온 거군요 10배 초반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맞추냐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펀더멘터리 걱정하는 거는 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제 실제로 오스템 영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사실 이게 B2C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드스템 임플란트 오늘 거래가 재개됐다는 소식 전에 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실적 얘기를 좀 드렸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그냥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실적 잘 나왔다 그러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만큼 더 잘 나왔느냐 이건데 건설주들이 잘 나왔더라고요 건설주요? 네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삼성물산이 발표가 됐었죠 삼성물산이 오늘 6.9% 플러스로 끝났는데 기존 컨센서스는 한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5,400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 매출이 컨센서스 8.4조였는데 매출이 10조가 넘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매출액도 늘어났고 이게 건설 부분이랑 상사 부분이 나뉘는데 건설은 평택 프로젝트 상사는 원자재가 강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부분이고 올해 이 정도면 싸다 이런 게 아마 컨센서스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쭉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게 건설 섹터가 우리가 3월 초에 쭉 좋았다가 지금까지 계속 빠졌었거든요 어제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지금 이 기조가 건설이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택 경기가 끝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사람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고 줄줄줄줄 거의 보름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일단 그랬는데 어찌 됐든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6,900% 대우건설은 장중에 나왔어요 장중에 나왔는데 1,700억 정도 컨센트였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2,2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컨센트 잘 나왔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11% GS건설이 6%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꽤 강하게 올랐는데 이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빠졌었다가 밑에서 올려 치니까는 그러면은 뭔가 테크니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부딪히는 거 아닌가 혹은 연속성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의구심?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좀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라보면서도 이거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사도 되냐 해서 오늘은 사도 된다 하는데 내일은 그래서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솔직히 그런 의미로 일단은 이렇게 좀 건설주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LG화학 있잖아요 LG화학이 8.4% 올랐습니다 LG화학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락바텀이라고 이제 레포트도 나왔고요 이게 그 레포트 보니까 이제 바이더딥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전지 소재라든지 사업 전환 투자를 통해 펀드먼털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예전에 연간 지금 최악의 업황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 나왔다 레포트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것들이 강하게 좀 붙는 중이고 그리고 조금은 컨셉 대비에 좀 더 잘 나온 종목이 있어요 LG 이노텍 이노텍이 한 10% 정도 더 잘 나왔거든요 다 나왔는데 5% 정도 빠졌습니다 4.8% 정도 그러니까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명암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LG 3개를 제가 붙여왔는데 LED 디스플레이는 5.7% 정도 빠졌고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신저가입니다 박스권 하단을 강하게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거의 아실 텐데 LCD TV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OLED TV 판매가 1Q에는 좀 호조세였다라는 점이긴 해요 삼성이 LG 디스플레이 것 갖다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있긴 있었죠 그 전에 있는데 막상 실적 발표 시즌에 약간은 제 개인 투자자 성격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냉정하게 뜨두게 팹니다 좀 냉정하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좀 세게 패요 아까 냉정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냉정하기만 하군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시장이 주식시장이 따뜻한 곳은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다는 표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소프트한 것 같고요 진짜로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죠 정말로 시장은 잔인한데 정프로는 너무 따뜻했나 봐요 시장에 너무 착하게 대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냉철해지겠습니다 좀 떨어지면 칼같이 팔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자꾸 이렇게 우쭈쭈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우쭈쭈 누구한테 우쭈쭈 아니 그 저 뭡니까 오늘 좀 떨어진 친구들도 5G 이 친구들도 그냥 5% 딱 떨어졌을 때 넌 끝 아웃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5G 전세계 재패해야지 내가 힘이 돼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도 냉철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질문도 좀 있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뭐 계속 누차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 생각이지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정답처럼 말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운용하는 입장에서 제가 저의 의견에 확신이 없으면 계속 그 운용 자체에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때 약간 제가 좀 뭐랄까 좀 답정남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은 언제나 틀릴 때 많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저의 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이제 차단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약간 이제 건설철강 그 건설주도 많이 셨고 철강주도 그동안 좀 어닝이 좋았지만 또 셨고 여러 가지 중국 이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실적 나오는 애들이 삼성 SDS 이런 애들은 삼성 SDS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이 없는데 오늘 아무튼 SDS도 내용은 저는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렇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물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적이 좋고 주가가 너무 못 간 거죠 그런 부분들 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산이 사실은 뭐 상사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상사가 2천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 못한 거죠 물론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당연히 상사가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안 본 거죠 그냥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튀니까 항상 말하지만 기관들은 BM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BM 벤치마크를 이겨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기관 매니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좋았던 거 그런 것을 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에 이제 오늘 그런 몇 개 종목들 2차 전지도 있었고 뭐 이노텍도 거기 안에 들어갔고 뭐 LG 디스플레이는 좀 다른 이슈고 LGD는 생각보다 언익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어떤 이슈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노텍은 이제 이분과 비숙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거를 조금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뭐 또 살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오늘 수급이 굉장히 오늘 과격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사실은 코스닥도 오는 오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펄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개인분들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던 뭐 건설주 같은 부분은 좀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오늘 뭐 그렇게 좀 파괴적으로 수급들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막상 1% 어떤 시장이긴 하지만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꽤 있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시장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도 저도 이제 고민하고 듣는 것도 다 이거 뭐냐면 어느 날은 A라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날은 C인 투자자분들이 승지를 내시고 이게 지금 그분들께서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B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며칠 전에 괜찮아요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이런 포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이제 재작년 작년이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그 대표적으로 하는 종목들 중에서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조금 빠지긴 했고 하이닉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떤 식의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컨크를 했잖아요 했는데 막상 그것들이 결국은 빠진 건데 어찌 됐든 내가 팔고 혹은 여기서 현금화를 하고 했는데 그런 대형 조단이 워낙 의미부여하기 힘들다 오늘도 막상 건설이라든지 화학 이런 쪽이 올랐지만 LG화학 차트 보셨어요? LG화학? 한번 보세요 이래요 고점 대비 한 50% 빠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은 가을입니다 이게 대부분 대부분 2021년도 20년도에 그때 2차전지 쪽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기초 소재 때문에 좋아져가지고 락바텀은 했는데 여기서 물 타고 빠져나오려면 2배 반 타야 돼요 왜냐? 그걸 하려면 정말 2배 반 타야지 10% 오르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거가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요즘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화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정 프로님께서 냉철하게 매매를 못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또 제가 시장에서 호흡을 하면서 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내가 너무 너덜너덜하게 앉혀봤던 섹터 있잖아요 지금 아마 성장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런 섹터가 또 어느 순간 또 저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확정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4월이 지금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 조금 좀 헷갈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메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타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가 저기 그 페이스북 메타버스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는데 메타가 미국 메타가 오르면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도 많이 오르거든요 여태까지 한 두어 달 정도 그랬었어요 미국의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오르면 우리나라 메타버스들이 같이 가요? 네 같이 움직였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경험적으로 그랬는데 네 아침에 진짜 장난 아니게 움직이더라고요 음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중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선익 선익 시스템 시청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종목이 장중이 19% 가는 거예요 근데 종가는 3%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장을 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는 모르겠고 음 어찌됐든 근데 따상이었으면 그렇게 수급할로 안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은 그런 쪽 메타버스 관련이라든지 NFT 관련 쪽이 종목들은 올라갈 환경은 조성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오를수록 뚜지고 패요 계속 네 네 그러니까는 일단 그런 환경이 조성이 언제 될까 일단 고민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은 올랐다가 뚜지고 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 은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저번 화요일 날 이제 그 비료 사료 이런 쪽 있잖아요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한 테마주가 그전까지 그냥 거의 추세를 강하게 이루면서 내가 주식이다라는 것처럼 움직이다가 네 화요일부터 조금 안 움직이다가 오늘 거래소가 쫙 쏠리니까는 그런 쪽이 다 죽더라고요 죽는 쪽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는 시장 테마성 섹터는 시장이 올라갈 때 한쪽으로 쏠릴 안 좋을 때 이쪽으로 쏠리는 거지 절대 그게 양립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메타버스는 말씀드렸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컨세이니한 영업이익이 1270억 정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침에 얇혀있어요 1580억 나왔거든요 1270억이죠 1580억 많이 많이 잘 나온 거죠 많이 올렸네요 기존에 워낙 안 좋긴 했었었고 추정치 자체가 그런데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오늘 9% 급등했습니다 네 급등을 했는데 보는 거예요 지금 실적 나오자마자 9% 오는 거예요? 확인하고 쭉 당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아까 탁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쪽이 좋아보면 팔고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팔고 쏠릴 때 기존에 팔 때가 기존에 좋았던 거거든요 네 기존에 좋았던 거를 팔고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좀 아 여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쪽이 매우 급하게 올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 파이벌 시즌에는 차라리 중소형적 매매하는 것보다는 대형적 거래 터지는 실적 파이벌에 붙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정도로 매매에 대한 컨디션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리즈너블하게 뭔가 이제 설득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는 일단 지금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데 아모레 포시핑이 빵 오르니까는 다른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착착착 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보니까는 갑자기 색조 화장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1시 밥 먹고 좀 와서 좀 보니까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그제까지 컨셉은 이게 한 달 후에 검토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나온 거는 해제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표현이 됐더라고요 언론상에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마 내일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기사상에 제가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오후부터는 그 뉴스가 나오고 한 몇 분 있다가 갑자기 색조 화장품들이 파바박 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종목들은 여태까지 화장품 쪽은 뜨면 밀렸어요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쪽은 종가까지 끝까지 쫙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사실 뭐 이 마스크 벗을 거라는 얘기는 뭐 이미 쭉 나갔었던 거고 이제 실기가 언제냐 정도의 뭐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좀 테마성에 몰리고 싶은 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뭔가 정상적으로 하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런데 막상 이게 이런 쪽이 막상 테마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게 테마와 실적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저는 개인 투자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 교과서 배울 때 실적과 테마는 왜냐하면 테마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거 제 개인적인 기준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연속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트렌드가 계속 맞으면 리오프닝 테마를 안 그러잖아요 리오프닝 섹터라고 그러잖아요 작년 리오프닝 테마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리오프닝이 오다가 최근에 탁 프로님께 저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꽉 찼다 리오프닝은 항공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잘 안 갔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빈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매를 이쪽으로 하시라 마시라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은행주 은행주 참 우리 금융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금융 저 어제 저녁 때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물어봤죠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은행? 네 우리은행 와이프한테 아 우리 사모님도 거의 다니시는군요 모르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략 한 600억 정도를 아마 몇 년에 걸쳐서 횡령을 했고 그 돈은 거의 이제 탕진한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제 보도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제가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부분이라서 당사의 정태주 애널리스트 분께서 코멘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린 게 횡령 사실을 27일 오후 10시 30분쯤 남대문 경찰서에 자수를 했다 자수를 했대요? 네 그리고 긴급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석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다 회사 측 공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오전 코멘트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가정할 경우에도 우리은행 우리금융주주 자본이 29조 연결로 되는데 은행 기준으로 한 24조 정도 되면 3% 미만 금액이기 때문에 상표 요건에는 다행히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액 손실 처리한다 하더라도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이익 대비로도 크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6%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은행주는 좋았어요 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바바바바받 튀더라고요 켜요? 네 마이너스 6%에서 종값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내용이 정상적으로 은행주는 작동했다라는 거죠 안 좋은 시장은 막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뭐 KB라든지 이쪽 뭐 신한지주 이런 쪽은 2%에서 3%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금융주주는 그런 약간의 이슈 플레이 때문에 이슈 때문에 크게 빠졌어요 은행주 기준 6%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6% 빠진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이게 이제 물론 500억, 600억이야 은행 전체의 자산이나 그 돈에 비교하면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아주 티 안 나는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행이잖아요 은행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돈이 오고 가는 그 시스템을 그 어느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걸 잘 못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회사가 500억, 600억 마이너스 된 거랑 횡령된 거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것도 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걸 발견 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 정도는 뭐 500억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그거는 이제 매수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게 주식은 이제 이익이 어떻게 훼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뭔가 지금 다운턴 뭔가 이게 감이익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뭐 4, 5% 빠지길래 200억, 이 회사가 만약에 1000억을 버는 회사인데 500억 횡령이면 문제가 있는데 연간 한 3조 정도 순이익을 버는 회사가 500억 정도 횡령으로 주가가 5% 빠지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수천억이 빠지는 건데 이거는 좀 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투자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오스텐 같은 케이스가 된다 근데 자기 자본의 2.5% 미만의 횡령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뉴스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뉴스에 기민하게 운영하는 게 결국 승리에 별로 도면 안 됩니다 길게 보면 그냥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펀더멘탈을 뒤흔드는 뉴스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투자 습관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뉴스를 보고 직관적으로 바로 매매하는 거죠 한번 클릭하기 전에 핸드폰 버튼을 매수매도 하기 전에 일단 이 뉴스가 정말 펀더멘탈을 뒤흔들고 있는 뉴스인지를 판단하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가상의 휴대전화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문제 있는 거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회사가 휴대전화를 만드는데 그 메모리를 예를 들어 2기가짜리인데 1기가 면서 2기가로 뻥치기를 했다든지 이걸 몇 년 동안 숨겼다든지 혹은 식료품 회사가 뭔가 대장균이 계속해서 나와있던 거를 알았으면서도 계속 이걸 그냥 냅뒀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다면 본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혹은 그런 평가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이 만약에 횡령을 잘 못 잡았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본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런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 프로님이 우리은행에 예금이 있어요 이 이슈로 예금 빼실 겁니까? 예금을 빼진 않겠죠 그리고 대출받은 거 상한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수익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익에 어떤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생겨도 그러면 금융감독 기관 같은 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조치를 하겠죠 나와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겠죠 관련자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은행이 내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하다는 거죠 물론 좋지는 않은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빠졌던 거고 다른 은행주들은 2, 3% 올랐는데 얘만 보합으로 마감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주 중에 가장 우리은행이 포지셔닝이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 은행들을 보는 관점이 님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자 마진 근데 지금 다른 은행들 KB 하나를 보면 자회사가 커요 생각보다 증권회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만 우리은행이 거의 메인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 님이 올라갔을 때 가장 베타가 높은 겁니다 이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금융지주가 기관들도 선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면 조금 냉정하게 보시는 게 왜냐면 오늘 아침에 5, 6%에 파신 분들은 사실은 오늘 거합이 끝났으면 마이너스 5%면 적은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뉴스에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게 왜 리스크냐면 내가 이 뉴스를 제일 빨리 봤을 거라는 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더 문제 심각해지겠다고 생각하셔서 마이너스 3%, 5% 됐을 때도 빨리 아마 파셨던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마이너스 10%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매매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본인의 가치판단이시긴 한데 앞으로 똑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깊게 고민하셔도 너무 이렇게 총각을 다투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그래요 박차장님은 경험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고객들이 저는 엄청 매매를 빨리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번 거는 잘 못 봤거든요 오히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냉정하게 시간을 두고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은행 관련해서는 우리금융지주 관련해서는 이런 움직임이 오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아까 철강주 말씀하셨는데 철강주가 이제 CPTPP라고 그러잖아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가입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거가 가입이 되게 되면 철강이라는 섬유 쪽에 개선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건데 막상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원래 조금은 중국 때문에 눌려있었고 밸류에이션이 싼 섹터잖아요 근데 그 섹터가 이런 트리거가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포스트콜딩 수 4% 정도 시작해서 철강주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막상 이럴 때 이런 이슈 플레이가 되면 오히려 중소형 철강주들이 더 많이 올라요 고려철강인가 그런 종목 같은 게 거의 상한가 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작은 종목들이 더 상한가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매매 차원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싸서 포스트콜딩스를 샀는데 현대에서 사 있는데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데 이슈 플레이를 팔아야 되는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분들이 이익 날 때 팔자라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속성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가 들어와서 철강주에 혼풍이 주긴 좋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못 팔았던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현금화시켜서 다른 걸 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계속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시장 같아서 나스닥 선물 화이팅이고요 지금 내일도 내일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오늘 저녁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신 우리 박선수 TV 잘 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방송합니까? 박선수 TV? 오늘 할까요? 저녁 때 한번 그거 그냥 바로 즉석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고돼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예고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쉬세요? 알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윗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삼프로TV가 전격 지원해 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 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윗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윗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Gal Gadgetown 그냥 살다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예 10년에 넘어äg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